미국에서 10만대 판매된 인기 휴대용 에어컨이 가격이나 되었습니다. 여름 더위를 두려워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. 3초 만에 빠른 냉각, 4단계 풍력 조절, 초강력 바람, 독일 수입 냉각 시스템으로 에어컨보다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. 40도 야외에서도 16도 에어컨 방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방수 및 방진 기능 탑재, 배용량 리튬 배터리 4장, 한 번 충전으로 일주일 연속 사용 가능,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는 보조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허리나 목에 착용할 수 있어 작업이나 놀이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. 360도 전방위 바람, 하루 종일 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. 독일 기술, 15년 품질 보증, 고장 시 무료 교환, 지금 공장 직판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. 수량 한정, 단 50대, 놓치지 마세요. 수량 한정, 단 50대, 놓치지 마세요. 수량 한정, 단 50대, 놓치지 마세요. 수량 한정, 단 60대, 놓치지 마세요.